안녕하세요 히어로켓던 제재입니다 2월 3일 월요일 4시에요 저희는 보라카이 입니다 무려 9박 10일 그냥 진짜 푹 쉬다 올거에요 한번도 안가본 보라카이 여행에 브이로그를 한번 남겨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꼭 끝까지 지치지 않고 잘 찍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놀러 가겠습니다 보라우시죠 4시간 반 만에 도착해서 드디어 배를 타고 가서 배를 타고 또 들어가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또 숙소까지 가는데 총 2시간 반 3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럼 안녕 그리고 가족 Susp chairs 시티 몰에는 뭐가 맛있다고? 하얀 밥이랑 치킨, 닭고기, 그게 맛있어 오, 왔을 수도 있네? 아직 안 바뀌었네, 랄라블라로? 빵이나 살! 맞아, 졸리비도 있다 그랬어 이거 뭘 먹으라는 거야? 너무 탄 거 아니지? 너무 맥히면 호랑이 간장 볶음면 같은 거? 난 이거 맛있어 근데 양이 진짜 호딱기만 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저는 벤터나 풀을 갑니다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다시 나는 벽에 앉아있는 기고 근데 다시 주의해야 돼 왜? 이게 뭐야? 이거 누구야? 아 몰라 아 나 온이 아닌 줄 알고 날씨가! 안녕하세요 송글라스가 머리에 껴가지고 이렇게 인터뷰 중이거든요 그래도 예쁘죠? 아 나 온 거 같아요 내일 가신다고? 아 삼성대 내일 가요? 내일 모레 바보야 내일 모레나 내일이나 똑같이 마오 하하하하하 오시죠? 나는 크랙합니다! 여러분 오늘 월요일인데 지금 월요일 보고 계신가요? 하하하하 오니까요 지금 여기 구조원장에 나와있습니다 하하하하하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 이 소м의 토끼는 무슨 의미가 되니? 아 나 realise 그게 종ücken 몇대야 먹어야만 하러 가져왔어요 그냥 먹어야만 하러 왔어요 .. 그건 사회에게 차별을 차곡하게 다짓는다 하하하 강아리 고음을 많이 먹어야겠다 한국인 매우 존맛 바닷가에 왔어요 누가 아침으로 이렇게 먹어 바닷가를 갑니다 바닷가를 어디 가요? 인피니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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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피니티브 인피니티브 스텔스 개똑같이 말해도 살똑같이 알아듣지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안녕 야 너무 좋다 이거 봐 개 깨끗해 완전 깨끗해 보여 대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h my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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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은 자리인데 pork chop or the pasta bolognese beef this one beef yeah pork pork 이거는 앞접시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아, 깜짝이야. 이게 최대한 논란을 이용해서 계신데? 별로 안 놀라있어. 이렇게 쇼핑을 하고 나왔는데 그림인 줄 알았어. 여기는 그냥 어떻게 찍어도 다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 엑소야, 엑소? 송중기! 와우, 송중기! 이거 맛있나, 진짜? 아, 픽처! 아, 픽처! 갑자기? 오케이, 원, 투, 쓰리! 오케이! 오케이! 10kg? 10kg? 10kg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거 사비스? 이거 사비스! 이거 사비스! 지금 사비스! 지금 사비스! 하하이! 저는 다 숙소로 왔는데 이렇게 쇼핑도 하고 여기는 이렇게 닿고 찢어지게 종이봉투를 줘요. 기념품도 사고, 보라카이 티셔츠 두 개나 샀어요. 일곱시 반밖에 안 됐는데 오늘 하루가 너무 기네요. 그래서 내일은 이 안에서 안 나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아직 8일이나 남았거든요. 내일 조식 먹을 때 또 찍을게요. 굿모닝! 근데 진짜 구름이 좀 많네? 다 갤려나? 이번엔 밥 먹으라 프론트로 머리도 푸짐한 밴타나 오늘은 밴타나 밴타나만 추운가봐 거리가 많아서 더 올라가있는데 여기에 사람이 제일 많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토스트를 같이 넣어 친구!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무슨 일인지 아세요? 지금 정 끝났어요 근데 저기서 반짝 이렇게 했어 근데 비상등이 이렇게 되나? 근데 비상등이 이렇게 되나? 자주 이래요? 와쿤? 자주 이래요 스트레스하다 아니 좋담 아니 나 12월 30일날 여기 왔거든? 그게 내 첫 호텔이 패러웨이가서 내가 태풍 불어서 단수에 수영상 폐쇄에 전기 안 들어오고 나 사마고리 패러웨이 그냥 버렸어 날렸어? 개 아까워 근데 완전 정보 때 쓰러지고 난리났어 난리났었지 아직도 복구하던데 막 작업 근데 어디 들어왔어? 으으으음 재밌네 이렇게 앞뒤로 가니까 어! 추월한다 추월한다 야 우리가 먼저 가잖아 야 잘가 이제 정답해 이제 그 만다 wäre char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